꽃이 있죠? 이거 따 버려야 돼. 이거 보면 사람들이 산산윤주야, 이거 대만에. 이야 저거 4구, 요거 4구, 요거 2군데 떨어졌네. 요거 3구, 아사랍이야. 자, 요거는 이제. 왜? 보라, 왜? 왜? 워리, 뭐야? 왜? 겨울 겨울? 왜? 야 좀 있어. 강아지 밥주고 운동가자. 강아지 밥주고 운동가자. 가자. 알았다 알았다 워리야. 워리야 알았다. 보라. 보라 가자. 나오세요. 심바 넌 밤에? 심바 밤에? 어, 심바. 심바 밤에? 어, 심바. 심바 밤에 밤에 밤에. 왜 들어와? 얼른 나가. 심바 밤에. 아이고 밤에 밤에. 아이고. 뛰어. 뛰어. 우리 뭘 봤나? 날아가는 새 뭘 봤니? 뭐 있어? 뭐 있어? 개풀 뭐 있어? 똥 싸겠지? 아니다야. 워리야 가자. 이제 똥살 폼이네. 알았다. 알았다. 싸라. 똥살 폼이네요. 자 또 뛰어. 뛰어. 그렇지. 딱이야. 둘이 아주 그냥. 보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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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우리 뛰는 거 봤어요. 오우. 그래도 탄력이 좋아졌네. 어? 보라새. 보라새보다 개새가 더 멋있다. 근데. 가. 가. 어디갔니? 워리. 워리. 워리 봉봉. 어서와. 보라야 오늘. 야야 오늘. 산. 너 눈 밑에 상처. 야 산삼. 산삼 나오나 가봐. 산삼 꼽힐 때 됐거든. 가보자. 저기 왔다 갔다. 야 봉봉. 산삼. 산삼 찾아가 보자. 어. 아. 근데. 중요한 거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 아. 미치겠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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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하지 말고 먹어. 어? 뭐해 좋다는 거는. 마다 하지 말고 먹어. 이거 다 마에요. 이게. 우와. 여기. 줄줄이 알사탕이네. 야 보라. 아유. 내가 오나 하고 또 와봤어. 아유. 아주 충견이 아주 그냥. 어? 추진 안 오는가 하고. 보라 이리야. 이리야. 그렇지. 이리야. 아유. 이뻐라. 어디 갔어. 오리봉봉. 오리. 오리 어디 갔니. 야. 얘 잘 돌봐. 아이고 왔다. 응. 그럼 어디 갔냐고. 대장님 걱정하기. 이놈의 지지배. 어디 갔다 왔어. 오리봉봉을 혼내고 있어요. 지금 보라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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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띈다. 뭐 있어? 뭐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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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햐. 보라야. 보라야.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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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 눈 밑에 상처 이제 다 암으로 가네 잠깐 포라 여기 찐득이야 뭐야 아 아니구나 산삼인데 가보자 포라 산삼인데 가볼게 야 거기 오소리 떡 있는거 보면 오소리 있는데 조심해 물리면 심바처럼 된다 제가 그 오소리 똥을 본데가 산삼 심은데요 자 어디서 들어가는지를 비밀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잠시 끄고 걸어가겠습니다 자 가봐 쟤는 알거야 왜왜 그냥 가 야 이거 다 알겠는데 여기 어딘지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먼저 찾아먹는게 임자지요 뭐 저는 한 이제 5년차니까 나머지는 2년차 5년차와 2년차니까 5년차는 한 3년뒤에 캐 먹고 2년차는 한 5년뒤에 캐 먹지 그때까지 남아 있으려나 야 저번에 그 육군의 포로가 됐던 우리 워리 얘네 그 진지공사 이런거 하느라고 훈련하고 있었구나 올라와 워리 이병 워리 이병 알파 브라보 델타 자 빨리 빨리 올라와 야 너 저기 취사병으로 전출보냈는데도 왜왔어 어리 취사병으로 전출보냈는데 왜왔어 야 산산깍두기 담글라고 아 백사와르바시로 백사 두마리를 말려가지고 나무젓가락처럼 젓가락을 만들어 놓고 산산깍두기를 집어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나를 위해서 아이고 난 걷지도 못하겠다 지금 산산깍두기를 담글라 그러는거 같은데 역시 워리 최고야 이게 진짜 누가 제삼자 입장에서 저를 보고 있으면 미친놈이라 그럴거에요 아마 요런 길이 이제 산짐승들이 다니는 길인데 아휴 이게 일단 전화기 좀 끄고 갑시다 이게 와 이거 완전히 거의 90도에요 아휴 이거 쟤네 찍어야 되니까 아휴 그냥 키우고 가야되겠다 얘들아 어디갔어 자 개가 개가 짓는데 저쪽에 개가 있다 저쪽에 그거 떨어지는 돌이야 아휴 아휴 그래다 너 신발처럼 노락시게 할라 제라 이씨 오 아 나왔다 오우 잘 자라고 있네요 꽃이 있죠 이거 따 버려야 돼 이거 보면 사람들이 산산윤주 이거 대만에 야 저거 4구 요거 4구 요거 야 2군데 떨어졌네 요거 3구 아싸라비야 자 요거는 이제 5년생이구요 저 2년생들 심어놓은거는 이 주변에 심어놨는데 막 바위위에다가 심었어요 근데 못찾겠어 어딘지 하하하 아 올라와 바위위에다가 왜 심어놨줄 아세요? 저기 뭐나 그 저번에 옛날에 찔레꽃 뿌리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어떤 색깔이 나온나 빨간 색깔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그 미네랄이 바닷물에도 많이 있구요 또 어디 많아 자 퀴즈 오리봉봉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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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습니다 깍두기 담으셔야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오리봉봉 이게 무슨 개소리야 보라 눈좀 봐 이런 무슨 개소리가 여기서 오리아이 산삼 앙캐가 깍두기 안 담궈줄거야 이 자식이 쥐사병으로 보냈대만 자 그리고 또 많은 데가 미네랄이 많은 데가 어디냐 야 여기 또 언제 어떻게 올라가냐 바위 돌에 미네랄이 많죠 바위에 그래서 바위 위에서 자라는 약초들은 미네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붉은색을 띄 산삼도 마찬가지 그런게 진짜 대박이죠 진짜 제일 좋은거 그리고 2년생들은 아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못 찾았나 어쨌거나 음 자 5년생은 잘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올라가 자 다른 쪽에 한번 가볼게요 자 어리 나 좀 구해줘 일로와봐 어리야 어 저는 특수부대 대원이 아닙니다 주사병이라서 주걱과 주걱과 국자밖에 없습니다 어휴 이런 젠장 아이고 올라가기 힘들어 이 경사가 야 이 화면상으로는 평지처럼 보이죠 아 이 경사를 어떻게 이 나무를 보면 하여튼 급해 자 여기서 영상을 끄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산삼2를 찍겠습니다 아 걱정되는데 여기 고사리가 많잖아요 하 고사리 맞지 이거 고사리 꺾으러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겠네 아 아 저 먼저 내려가서 주변에 고사리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 이것도 지금도 없애버렸다 보이는적죠 아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근데 고사리가 되게 작다 고사리 아닌가 야 야 이거 먹지도 않겠다 야 야 어리야 같이 가 아 아 아 아 산삼2를 찍으러 갈게요 산삼2 아 근데 그 2년생의 삶을 제가 여기에만 해도 50%를 심은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 보라야 넌 기억하니 주변으로 심고 이런 바위 밑에다도 심었거든요 기억이 안나네 아 아 저 추산병 머리 밥 한다고 가버렸네 아 그 자식 병 동화 달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 산삼 깍두기 먹긴 틀렸네 저런 의리 없는 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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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야 아이고 더 보라야 보라 이리와 형 역시 응 너는 진짜 일당 천이야 넌 100도 아니고 역시 최고야 응 최고 체력준반 자 전화기 끌게요 힘들어서 이거 찍으면서 못가 진짜로 야 어리봉봉 너 그럴 수 있어? 응 야 참 사름구동 새차라고 하죠 그냥 아이고 자식 어리야 어리 어리 어리야 모든게 신기해 가자 보라 어리야 가자 일리 올라가자 자 이제 저쪽에 가보자 자 산삼원은 여기서 끝